자, 우리 과학 지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왔는데 작년 수능 스타일과 똑같아. 과학적 지식을 1도 묻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글의 구조를 묻고 있다는 거지. 작년에도 전체와 부분에 관한 얘기고, 이번에도 똑같은 개념이야. 이게 똑같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좀 이상이긴 하지만 똑같아. 이상한 건 인정하는데, 자,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과학이 지식을 물으면 이과생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시험이 안 돼. 그래서 과학은 지식을 묻지 않고 글을 물어. 글. 글의 구조, 글을 읽을 수 있느냐를 묻는다고. 똑같아. 경제도 상대적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까 두 분이었어. 처음과 끝, 통화정책. 나머지는 전체 글이야. 금융과 통화의 관계.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을 짓는 방법이 뭐야? 역시 과학, 뭐? 일단은 인과관계. 또는 이게 인과. 원인결과 원인결과 순서로 이어지는 거지. why? 그 다음에 또 과학은 how? 어떻게? 라는 방법을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똑같이 이것들 나올 때 상대적 서술어 정리하라고 그랬어. 뭐가 높으면 뭐가 낮고 이거 똑같이 경제하고 상대적 서술어 정리하라. 또 이번에도 서로 떨어져 있는, 단락별로 떨어져 있는 문장. 단락별로 핵심 문장.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상대적 서술어 똑같이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고 하면 이 반대 개념으로도 이렇게 가는 것도 같이 정리하는 것. 이게 미시적인 부분의 질문이라면 선택지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이 글의 거시적인 글이다. 글, 틀.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읽는데 과학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이과생들 특히 하지 마라. 오케이? 그리고 일일이 문장 해석에 집착하는 친구들, 문장 해석하다 보면 날 샌다. 오케이? 전체 틀 속에서 당연히 얘는 이 말하고 있고, 다음에 이 말이고, 진짜 말하고 싶은 단어들은 이거고. 이게 머릿속에 구조가 보여야 되거든. 구조적으로 빠르게 읽어야 과학을 읽을 수 있지. 아직도 이렇게 읽고 있지 않다면 빚은 없다. 자, 얼마나 재미있는 글인지 한번 보고 이것도 역시 서론을 잘 쓰지는 못했다. 경제처럼. 두 번째 단락까지가 서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글이지만 글을 잘 못 썼다는 게 좀 문제다. 그게 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지식 없이 한번 글로 볼게. 그리고 작년 수능하고 뭐가 똑같은 얘기인가? 과학을 잘 읽는 방법. 자, 봅니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는 하지만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궁금하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조건 물었네. 글을 못 쓴 거지. 우린 뭐하고 궁금했는데 바닷물은 왜 개체가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추론해야지. 그럼 다시 우리 첫 단락, 첫 문장 잘 볼 거. 이거 개체 얘기하는 거네. 개체는 단어가 어렵으면 그냥 A라고 취하네. A는 개체는 부분과 당연히 부분들 전체에 상관관계 묻는 거잖아. 이런 걸 묻는 거라고. 이게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부분들, 부분들이 모여서 플러스가 돼서 개체가 된다. 그런데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과 부분들이 모여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건은 뭐야, 도대체? 조건을 물은 거지. 그럼 빨리. 일단 부분들 사이에서의 유사성은 아니다. 그럼 빨리 넘어가. 이건 아닌 거 외에 대해. 가령 빨리 넘어가. 이것도 뭐 얘기해? 유사 얘기하겠지? 빨리 넘어가야지. 아닌 건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야? 어떨 때 개체라고 부르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됐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 조건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됐지? 첫 단락이 이거야.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필요 없는 문장.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분들이 주는 건 더 강하다. 얘네 부분들이 더 강하다. 외부가 주는 것보다 쓰레기 문장 필요 없고 그냥 개체는 무조건 뭐다? 개체는 부분 부분이요. 이들 사이에서 강한 유기성이 있다.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 미리 말한다면 진액 세포와 미도 콘트리아가 하나의 개체인 이유는 부분인 미도 콘트리아가 그렇지 전체인 진액 세포와 강한 유기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궁금한 게 제대로 썼다면. 그러면 이제 사례가 나와야 되겠지. 어떤 생물이 부분 부분이 모여서 얘네들이 어떤 강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인지가 사례가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참 제일 뒤에 나오지. 그게 좀 아쉽고. 그런데 그러나 이걸 던질 수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사례. 어떤, 어떻게 상호작용하니? 이게 꼭 궁금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핵심으로 나왔고 제일 뒤에. 그래서 서론을 못 썼다고. 그래서 그걸 기대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봐. 그러면 언제나 다시 한 번 글 읽을 때 서론을 보고 두 번째 단락의 이론 첫 문장이 정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경제하고 똑같이 또 다른 조건을 걸어. 이렇게. 서론이 될 수가 없어. 앞으로 갔어야지. 무슨 소리냐. 상의한 시기에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 더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조건 1, 조건 2가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조건을 또 묻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론으로 갔어야지. 내가 글을 쓴다면 개체라는 건 부분, 부분에 이런 조건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의한 시기에 나온 서로 다른 개체들 이 개체들도 동일한 개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거는 인가성이다. 이 범주를 차이를 이해해야 돼. 뭐야. 이번에는 부분, 부분이 아니고 확장이 돼서 이제는 이거잖아. 쉽게 말하면 어떤 상의한 시기 과거에 한 개의 개체가 있는 거야. A라는 개체 그런데 현대에 와서 개체 B가 있어. 시기가 달라졌는데 얘네들을 동일한 개체 인간이라는 파충류라는 동일한 개체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이런 거지. 범주 보이니? 자꾸 이렇게 보는 연습해야 돼. 부분, 부분으로 합쳐서 한 개. 이거 쉽게 말하면 팔, 다리 합쳐서 얘를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체라는 것과 옛날의 원숭이와 지금의 인간이 개체, 개체 얘네가 같은 개체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럼 같다 하면 조건이 뭔가. 이거잖아. 부분, 부분의 전체를 말하는 개체냐. 떨어지는 개체, 개체 완전히 개체로 이루어진 애들이 같다고 말하는 조건이 뭐냐.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면 그걸 못 읽는 거야. 이건 과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범주가 부분, 부분으로 하나 이제 그게 합쳐진 한 개체, 한 개체가 합쳐서 얘네가 같은 개체 이걸 묻고 있는데 그릇기, 그릇기. 그럼 사례 읽을 거 없어. 이제 우리는 조건만 찾으면 돼. 두 대상 사이는 인간성이다. 그럼 이제 안 봐도 계속 인간성 얘기일 거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똑같은 말 두 개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성 때문이다. 강한 인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이런 똑같은 반복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에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인가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가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은 빼도 되는 문장이지. 왜? 범주가 뭐였는데? 인과성이었는데 갑자기 나와 나의 후손도 인과성이 있다고 말해놓고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말해놓고 다른 것보다는 강해. 그럼 이게 인과성이 조건이 아닐 수 있잖아. 그럼 살짝 이거는 빼도 되는 문제. 어쨌든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나온 거야. 이 둘이 같다고 한다면 뭐 때문이다? 인과성. 그럼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그럼 앞으로 뭐 서로는 잘 못 썼지만 머릿속에 계속 두 조건을 생각해. 그럼 이제 부분 부분의 유기성 상호작용과 완전한 두 개체 간의 인과성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읽어내려야 돼.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데 우리가 기대한 게 있지 않나 봐.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고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DNA를 가지며 내가 글을 쓴다면 이거 첫 달러가 넣을 것 같아. 세포, 고유한 DNA 아니면 두 번째 달러가 넣거나 각각의 개체가 되려면 고유한 DNA 이렇게 넣을 것 같아. 어쨌든 글이 막 튀어나와지.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 증식,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 전제로 이제 세포를 줬어. 우린 이게 궁금한데. 세포가 왜 나왔지?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액 생물의 진액 세포와 세포의 범위 속에서 다시 이제 두 갈래로 일단 머리에 이걸 두고 굉장히 좋은 글인데 좀 깔끔하게 못 써도 좀 아쉬운데 어쨌든 두 개 나온다는 건 머릿속에 세포를 주고 세포 속에 다시 두 가지로 이원화했어. 그럼 또 차이점. 그럼 사람과 같은 사람 이퀄 진액 생물 얘네들이 있는 세포는 진액 세포 세포의 범주니까 그럼 두 개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도 사례 누구? 박테리아나 고세균 애들 같은 뭐? 원핵? 논리구조 생물 우리가 이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세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두 개 다르네 그럼 무조건 차이점 공통점 그럼 똑같은 구조로 얘는 무슨 세포? 원핵 세포가 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주는 이유는 뭘까? 그럼 머릿속에 얘네들은 부분, 부분인가? 둘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각각의 개체인데 동일한 개체가 되는 건가? 이거 둘 중에 생각해야지 두 개 나왔으니까 부분, 부분이야?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합쳐서? 아니면 각각의 개체야? 그래서 동일한 개체야? 그럼 얘네 각각이면 얘는 인과성이야? 아니면 부분, 부분이면 얘는 강한 상호작용이야? 이걸 생각해야지 두 개 나왔으니까 지금 과학하는 거 아니다 글하는 거다 지금 내가 과학을 어떻게 알아? 내가 문과 출신 다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긴 한다 그런데 지식으로 풀지 마 30년 거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문과도 과학 내가 내 과목 다 했거든 물의학, 지학생들 시험 과목 11개 과목 얘기했잖아 구경수 사탐 4개 과탐 4개 그때 좋았어 11개 공부하느라 어우 즐거웠지 그래서 한 손에는 호미 한 손에는 낯들고 쌍꺼피 흘리면서 감자 캐고 가서 공부하고 다 기억나? 이게 진액세포 그러면 다시 걱정하지 마다 설명해 주니까 세포가 범위잖아 진액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들렀사한 핵이 있고 적을 수밖에 없어 해주잖아 진액세포의 특징 얘는 순서 세포질 이해하지 마 세포질에 그 다음에 막으로 들렀사한 뭐가 있고 막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또 뭐가 있고 DNA가 있고 그럼 얘도 설명해야지 모르고 원액세포는 핵이 없다 차이점 그럼 얘네 특징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특징은 당연히 나오지만 얘네가 어떤 관계를 물어야 된다고 부분 부분으로서의 이거 또한 진액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들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런데 여기는 다시 또 다른 막이 있는데 세포질환의 또 다른 막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한다 그럼 세포 저거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소기관 그중에서도 누가 있다 미도가 있다 됐지? 그럼 미도 얘네 에너지 생산하는 거고 대부분의 진액은 미도 콘트라를 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됐어 우리는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안 물었을 건 이 순서만 나중에 이거 묻긴 하는데 이거 안 물어 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 차이점이 아니고 얘네가 어떤 관계야 부분분으로 상호작용이야 개체 개체로서의 인가야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 머릿속에 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읽어가고 필요 없네 필요 없네 필요 없네 내 읽을 때는 기준 속에서만 읽으니까 과학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안 읽으면 문제가 있어 이러한 미도 콘트리아 그럼 미도 콘트리아하고 다시 이어지는 단락이 미도 콘트리아야 그럼 핵심이 이제 미도가 핵심인가 봐 이 중에서도 미도 다시 그럼 이제 이들의 관계가 아직 안 나왔네 그럼 미도 콘트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도 콘트리아였다는 이론이 입체교적이 제기됐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어 야 그럼 미도 미도 얘가 지금 진액세포인데 원래는 뭐 원래는 박테리아였다 그래서 얘 이름이 원래는 원생 미도였다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같은 아니면 서로 부분 부분 아닐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동일한 개체 아닐까 이거지 자 그래서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불리는 이론에서는 두 원액 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액세포를 가진 진액 생물이 발생했다고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아 그러면 이제 얘는 거야 아 여기에서 원액에서 얘네가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야 같은 동일한 개체가 아닐까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는 다시 해볼게 두 원액 생물 그러니까 원액 생물 원액 생물 A와 원액 생물 B 얘가 합쳐서 이제 진액이 나왔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더 자세히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이제 공생관계였다는 말이야 그럼 좀 더 복잡해 이제 우리가 공생이라는 말의 전제가 뭐냐 둘이 서로 확실히 달라야 돼 그럼 얘도 한 개의 개체 얘도 한 개의 개체가 돼야지만 이 공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두 분이면 공생의 말은 못 써 팔과 사람이 공생하다 이렇게 안 하거든 우리 사람 속에 박테리아는 뭐 공생할 수는 있어도 몰라도 돼 자 공생은 이제 설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생은 서로 다른 이게 포인트야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거야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한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도 마찬가지다 무슨 소리냐면 한 세포 안에 한 세포 안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있는 것도 이걸 공생이라고 보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한 동네에 원숭이랑 인간이 살아간다면 한 동네 안에 사는 이것도 공생관계야 원숭이가 도움을 주고 인간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근데 한 세포 안에 이게 진핵 세포인데 이 안에 원핵 세포가 있다면 이것도 공생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자 몰라도 되지만 자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공생의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생은 핵심이 서로 다른 애들일 때만 공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생명체라는 건 다른 각각의 개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대 Y가 궁금하지 Y Y 미도 콘트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어쩌고 저쩌고는 내부 공생의 사례빈이 알려졌지만 이 이유 미도 콘트리아가 과거에 이거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공생이 안 되는 이유 야 미도 콘트리아계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데 어떻게 공생이라는 말을 써 이런 얘기잖아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답 바로 가야 돼 공생이 아닌 이유 이거 물으면 바로 Y가 나와야 돼 Y 미도 콘트리아가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립되면은 공생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야 하나의 원액 생물이 있었다고 쳐 누구? 박테리아의 고세균 이 고세균이라는 박테리 안에 또 다른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미도 원생 미도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공생이라고 믿지 않았어 왜? 이 원생 미도 콘트리아는 하나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얘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의 독립이면 얘도 하나 독립 얘도 하나 독립이면 공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얘가 하나가 독립이 아니고 얘 부분이면 얘 그냥 하나지 어떻게 공생이라는 말을 써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 문제 잘 낸 게 독립적인 생명체의 다른 말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아까 생명체가 뭐라고 했냐면 고유한 DNA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했잖아 생명체란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가진 DNA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로 바꾼 거지 그러면 뭐 바꾸면 원생 미도 콘트리아가 고유한 DNA를 가지고 증식하고 후순에 전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답으로 가는 거지 문제풀이 이거지 기억의 이유 미도 콘트리아가 자신의 이 단어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고유한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이렇게 바꿔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이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하나가 돌연변이 자연 선택하면서 변화되는 거지 두 개가 합쳐서 새로 나오는 것은 주목받지 못했다 말이 돼? 두 개가 결합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말 안 되지 하나가 진화하고 자연 선택하면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두 개 합쳐서 새로워지니까 인정 안 하는 이유 두 가지 야 얘 고유한 생명체가 없잖아 그리고 두 개 결합해서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공생서를 부정한 게 두 가지 이유란 말이지 두 가지 이유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더 콘트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더 콘트리아 안에는 드디어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 얘 것만 자신만 고유의 리보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유하니까 공생 발생설 너 고유한 네 거 가지고 있네 네 고유한 생명체네 그럼 얘랑은 별개네 그럼 공생이라고 해줄게 하나의 개체 하나의 개체니까 이런 거지 그럼 지금 머릿속에 계속 다 때려치고 과학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공생이라는 단어의 범주를 이해하는가 공생이려면 각각의 생명체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개체여야 한다 우리 아까 궁금했던 게 이게 궁금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를 설명하면서 뭐 여기 반대라고 생각하는 진액 생물의 미더 콘트리아 얘가 얘를 말하기 위해서 얘는 원래 박테리아였고 박테리아 속에 있는 또 다른 원생 생물로서 공생으로 살아온 애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사실은 자 이게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었거든 근데 범주가 벗어나거든 우리는 얘들 관계이거나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다음 걸 말하기 위한 전제인데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액 생물은 원생 미더 콘트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다 아는 얘기하네 다시 진액 생물은 원생 미더 콘트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아까 말 그대로 다시 받은 거야 그대로 원액 생물의 아리라는 고세균 안에서 그러면 고세균 큰 거 내부 공생이지 그 안에 미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진액이 거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어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곳이 먼저 인지 대선 논란이 있지만 필요 없어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서 진액 세포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논점이 나와 그러면 구조를 잘 봐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원액 생물 중에 고세균 원액 생물 중에 원생 미도 논리 구조를 잘 봐봐 얘 안에 얘가 기생 그러나 둘은 공생 그래서 얘는 뭐로 진화했냐면 진액 세포로 진화 했고 되고 원생 미도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도콘드리가 되어서 진액 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이 진액 생물의 소기관 인 원생 미도에서 미도가 됐어 이 두 개는 그래서 진액 생물이 됐어 진액 생물 속에 있는 진액 세포는 얘가 진화해서 진액 생물 속에 있는 하나의 소기관으로서의 미도콘드리아는 얘가 그러면 이제서야 잘 쓰지 못해가지고 그런 구조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식이상 얘네가 진화했다는 말은 얘와 고세균과 진액 세포 우리가 같은 개체로 볼 수 있는가 있다는 거지 진화 인과성으로 이렇게 여기도 얘가 얘를 같은 개체로 볼 수 있는가 인과성으로 진화 아까 후손에 전달하는 거 이거 진화하는 거 인과성으로 얘는 동일한 개체 글을 제대로 쓰려면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말들이고 이거는 사실은 너무 길게 말했고 그냥 내가 쓴다면 바로 얘네랑 얘네 는 바로 공생관계였다 그런데 공생관계였던 얘네들이 각각 쉽게 얘네로 진화가 됐다 그럼 얘네가 공생인 이유는 간단하게 얘도 설명하면서 독자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부 공생이었다 그래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왔다 그런 다음에 진액 생물을 보는 거야 그러면 진액 생물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이 미도 얘는 이 둘도 얘네처럼 과연 공생관계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잖아 글이 너무 지저분해 논리상으로는 진짜 이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했던 시기상 옛날 진화했잖아 시기상 다른 개체들이 시기상 다른 개체들이 동일한 개체일까 라고 묻는 거지 인간성으로 동일하다 시기가 다르다 진화했으니까 동일하다 이거 하나 적용한 거고 그 다음 여기 와서는 진액 생물과 세포 미도 콘트라 얘네도 과연 공생일까 서로 다른 달라 보이는 개체인데 이제 이걸 묻는 거지 그럼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구조가 진액 생물과 진액 생물의 생물 진액 세포와 미도 얘네들은 과연 공생 일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 봐봐 그래서 미도 콘트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원래 얘는 박테리아였어 여기 보다시피 박테리아의 종류인 원생 그 이유는 1 자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도 콘트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도 콘트리아의 2분 분열을 통해서만 1. 특징 박테리아의 특징 2분 분열 미도 콘트리아의 막에는 진액 세포 막에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얘는 지금 진액 세포 안에 있는데 그거와 다른 수송 포린이 있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까지 있고 그리고 또 리보솜은 진액 세포의 리보솜보다는 박테리아 쪽에 가깝고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야 미도 얘 진액보다는 그 이전에 박테리아하고 가까워 그 박테리아와 같다는 그 근거가 4개나 있어 2분 분열 그 다음에 포린 그 다음에 카오디오 그렇지 음악도 하네 리보솜 이게 오히려 여기에 가까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진액 생물하고 얘하고는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네는 다르니까 각각의 개체니까 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유도하고 있는 거지 각각 다르니까 각각 개체잖아 이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래야 그을 미도 콘트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독재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고유해 고유 고유하면 얘 개별 개체 개체잖아 그럼 공생 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미도 콘트리아와 진액 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돼있잖아 그럼 진액 생물 그러면 진액 세포 진액 생물에는 진액 세포 와 미도 콘트리아는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결정 내렸어 그럼 궁금해 안 봐도 끝났어 왜 공생관계가 아니야 그럼 공생관계가 아니면 얘네는 하나의 개체니까지 그러면 얘가 부분이 된 거지 얘도 부분이 된 거지 그럼 부분 부분 한계 개체가 되어버렸어 그럼 이게 한계 개체라는 증명은 안 봐도 뭐라고 해서 앞에 서러내서 둘이 강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야 이 얘기지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강한 상호작용은 뭔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지 이 강한 상호작용 때문에 얘는 하나의 개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생이 안 돼 얼마나 그리 재미있어 우리적으로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개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생 안 되지 개체여야 되는데 하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생관계 있다고 본다 이 말은 요거야 이렇게 끊어야 돼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 그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는 말은 개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야 문장을 잘 못 썼어 그럼 개체성을 잃지 않으면 그건 공생관계라는 거지 개체성이 독립적인 개체가 있으면 공생이고 미더콘트리아와 진액세포 간의 유기적 결론 이거야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결론 됐네 얘네들은 다른 생물로 볼 수가 없다 부분 부분이다 얘네들은 왜 강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다 미더콘트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잃어버렸겠지 이제 하나가 되려면 독립개체가 아니란 말이야 잃고 세포 속 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그럼 이제 됐어 미더는 이렇게 개체성이 없어 하나의 개체가 이제 간이야 하나의 뭐야 소 기관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부 분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서론에서 말하고 싶은 거잖아 결론을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보는 근거가 이제 뭐야 어떻게 작용해 진액세포가 미더콘트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이게 뭐냐면 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강한 상호작용이 바로 뭐냐면 증식을 세포가 얘 세포가 얘 증식을 조절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더콘트리아도 함께 복제 얘가 복제할 때 얘도 복제가 돼 알아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또한 미더콘트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가 미더콘트리아에 있는 DNA랑 얘 DNA가 서로 공유해 얘한테 많이 갔어 그럼 서로 누가 누구의 DNA인지 몰라 합쳐졌어 하나야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지 그래서 또한 미더콘트리아 유전자의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서 미더콘트리아의 DNA 길이가 현재 짧아졌겠지 짧아지다 그러면 짧아지는 거는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더콘트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단백질 미더콘트리아가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고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야 얘가 필요한 단백질 얘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이런 얘기잖아 얘가 도와줘 하나야 강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런 얘기지 미더콘트리아의 DNA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내질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예컨대 사람의 미더콘트리아는 이 정도로 짧아졌어 그러면 결론 글이 복잡해 보이지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끝에 가서 얘하고 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진액세포랑 얘 부분이야 하나의 개체야 아니면 따로따로 동일한 개체야 따로따로 떨어진 개체로서 공생하는 거야 아니면 얘네는 강한 작용으로 부분분으로 한 개의 개체야 결론은 한 개의 개체야 강한 상호작용이야 바로 그게 동일하게 증식하는 거 서로 유전자 DNA 나누고 있는 거 뭐 등등등이야 이걸 봐 얘는 공생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야 얘네는 공생이었어 그런데 각각의 개체였어 오케이 또 한 가지 시기상 지나면서 같은 동일한 개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구조를 묻는 거야 구조를 집에 가서 수십 번 봐 글을 잘 못 썼지만 아 올해 과학구조 나오면 이런 구조로 나오겠구나 이게 원액 진액생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멋지다는 말은 이거야 결국은 한 개의 개체라는 말하고 공생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공생 함께 하려면 분명히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 두 개라면 각각의 개체야 되는데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한 개라면 아까 말한 부분 대 부분인데 이건 하나가 아닌데 각각으로 볼 수가 없는데 결합되어 있는 건데 강한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 이건 각각 개별 같이 있더라도 공생하더라도 개별 공생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 굉장히 매력적인 글이라는 거지 지식이 아닌 오케이 그럼 문제 어떻게 낸지 보고 3번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부분 대 부분 조건은 강한 상호작용 세포 소기관 누구? 미더콘트리아 얘 개체성 얘가 개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생 발생서를 중심으로 39번 유사성 어떻게 낸지 봐 유사성은 개체성 조건이 아니지 바닷물 유기적 상호작용이 아니니까 개체라고 하나의 개체 속에 둘 수가 없는 거고 새로운 미더콘트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더콘트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이분분열 미더콘트리아 대사 과정이 필요한 단백질은 이거 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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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아니잖아 이거는 미더콘트리아의 대사 과정이 필요한 단백질은 누가 만든대 세포 핵이 만드는 데잖아 그럼 아까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봐봐 여기 세포 핵 그럼 세포 핵은 아까 이런 문제 잘 내고 있어 다른 단락에 있는 글을 연결시키고 있잖아 아까 세포 질 질 속의 막 막 속의 핵 핵 속의 DNA 얘가 단백질 만든대 근데 미더는 이제 안 만들어 그럼 미더도 단백질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와야 돼 단백질 어떻게 전달돼야 돼 만들어서 세포 핵에 막을 뚫고 나와서 세포질로 와서 다시 미더를 싸고 있는 막으로 들어와서 미더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미더콘트리아의 막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핵에 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간 다음에 다시 미더를 싸고 있는 막을 간 다음에 뚫고 미더로 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왈부왈부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진액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더콘트리아보다 진액세포와 더 강한 인가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주 잘했어 이선택지 왜? 인가성으로 나와면 무조건 뭐야 얘는 동일한 개체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에 있는 고세균은 뭐로? 진액세포로 여기에 원생 미더콘트리아는 뭐 세포소 기관으로 그러면 얘가 옌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개체 이유는 인과성 그래서 인과성에 나타나고 튀어나온 거지 안 닿을 때? 어 이거 명확해하잖아요 명확해 지금 논리로 보면 나 혼자 즐거운 것 같다 지금 즐거운데 논리를 보니까 여기까지 참고할 때 기억 아까 얘기했고 이건 너무 쉬운 거지 뭐 왜? 세포소기관이라는 미더콘트리아가 박테리아로부터 나왔다는 증거 내가 기억이 있었잖아요 이분 포린 카우디오 리보솜 그럼 세포소기관이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됐네 기억 세포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액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은 안 되지 진액세포의 리보솜이 아니고 자기만의 리보솜인데 그게 어디에 가깝다고 박테리아 각도하고 말해야지 세포소기관이 막으로 들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성단백질이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수성단백질인 뭐 포린이 있는데 그것이 뭐 다른 누구와 다른 진액세포와 다른 그 말을 했어야지 니을 세포소기관이 막으로 들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우디오 이건 누구 건데 누구하고 가까운 누구에 있는 박테리아에 있는 그래서 기억을 해요 단순한 문제였고 자 이거 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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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은데 일단 이거 보기 안 보고 풀어볼게 5답률 1위 문제 88%가 틀린 윗글바탕이니 윗글바탕 작년에도 지구과학 문제 보기 안 봐도 다음 나오지 않니 안 보라는 거 아니야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재밌잖아 뭘 묻겠니 여기서 공생 동일한 거냐 부분이냐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성을 잃은 암에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그럼 이건 암에바랑 박테리아의 관계지 단순하잖아 잘 봐 암에바 이런 걸 맞춰줘야 지금 간단하게 이런 거 그래서 변별이 생길 거 아니야 암에바랑 지금 박테리아인데 이 박테리아가 뭐가 됐대 세포 소기관 아까 그대로 세포 소기관이 되면 무조건 얘네 무슨 관계래 각각이야 하나야 얘네 하나잖아 하나 얘네 하나라는 거 지금 얘네 공생이 안 해 공생한 말을 쓸 수 없지 한 개 이게 7지 그럼 얘는 공생할 수 없다는 거잖아 각각 이어지 공생하는데 그럼 바로 5번으로 와봐 같이 비결하라 논리상 암에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암에바 사이의 관계 끊어 그럼 똑같이 암에바와 암에 사이는 박테리아 이 관계에서 모두 공생관계 그럼 얘는 공생이 되잖아 5번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얘는 공생 얘는 공생 아니 그럼 이제 4번 암에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잃었다면이야 잃었다미라는 말은 뭐니? 아니 지금 잃었다미라는 말의 전제가 뭐니? 지금 잃지 않았다는 거야 가정문의자 잃었다면 개체성을 잃었다면 당연히 뭐야 암에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걔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건 맞지 개체성을 잃었다면이라는 건 하나의 개체자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 세포질하고 여기에 박테리아인데 얘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얘네들은 한 개의 세포라는 거야 그러면 한 개의 세포가 되면 아까 미더콘트리아하고 똑같이 얘네들의 이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지는 건 맞는 거지 미더콘트리아 길이가 짧아진다고 했잖아 하나일 경우 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전제는 개체성을 잃었다면 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잃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잃지 않았다는 말은 역시 박테리는 아직도 하나의 개체라는 거니까 공유 공생이 맞는 거지 자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선택지를 만드는지를 봐봐 그럼 2번도 봐봐 보고체내 서식하는 미생물은 그럼 보고 와 플러스 미생물 물은 조건을 준단 말이야 선택지를 잡고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이게 강해지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강해진다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강해진다면 한 개의 개체가 돼야지 상호작용이 강하면 한 개의 개체니까 이러면 공생해 못해 이때는 공생 못해지 근데 다시 중요한 건 강해진다면 이라는 말은 지금 강하다 안 강하다야 안 강한 거야 이건 조건문이고 실제 사실은 강하지 않다야 그럼 이건 각각의 개체가 돼야지 강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결론은 공생관계가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럼 여기 봐 5번 보고와 미생물은 공생 그래야지 맞는 거야 3번 봐봐 보고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고 체내에 독서를 생산하는 미생물에 DNA도 함께 증식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개체야 아니면 거식이야 똑같이 보고와 미생물인데 얘네들의 관계인데 여기는 자 얘가 증식을 할 때 얘가 증식하지 않아 그럼 얘는 별개잖아 그럼 얘는 각각의 개체니까 얘는 뭐야 공생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보고 공생 보고 공생 보고 공생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조건문을 주는구나 여기도 그러면 조건문이구나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거구나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성격이 다른 건 얘만 하나의 개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공생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닌가 이거 선택지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보기 볼까 싫어 자 그럼 포기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거 조명 이건 그냥 조명 비추는 거고 머리를 밝히는 건 규명 오케이 고생했어